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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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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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고추 육수 양파 물 고추 고추 양파 안봐요 물 젤리 양파 계란 소금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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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잔~~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낙지랑 싱싱한 하마사키 크랩을 사왔는데 이 반쪽은 짜장 소스를 이용해서 짜장맛 해물찜을 만들어봤고요 반대쪽은 불닭 소스를 이용해서 매콤한 불닭 해물찜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 같이 끓여서 준비해봤습니다 크랩이 너무 커서 안보이네요 오늘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냄새가 자극적인 만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모의 맛이었습니다 난 복숭아 맛 난 레몬맛 딱지는 매콤하게 불닭 맛부터 먹어볼게요 딱지는 매콤하게 불닭 맛부터 먹어볼게요 크랩이 좀 질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질기네 완전 잘 익은 것 같아 조리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 진짜 크림에 은연소스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으니까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이 소스에 밥 비벼 먹고 싶다 둘이다 패기바스 패기바스 좋아 압무스 천입압무스 슬로그angi 부사쿠스가 생각보다 맛있네 읽는 arteries 안 매운데? 면의 할때랑 다르네. 이거 면이랑 같이 남은 양념은 면이랑 같이 먹자. 오늘 유독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난다. 이게 보여서 그런가 더 맛있어 봐요. 아, 개가 보여서 맛있는 거다? 그럴법도 하지. 전 이렇게 소스랑 같이 벌써 다 먹었어? 짜장도 한번 먹어보자. 한 마리씩 먹어볼게요. 짜장도 찌는 애 통째로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다소카노맛 너무 좋아. 고소하고 khoorn에 넣어서 딱딱해요. 딱딱하려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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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김치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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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짜장 맛있다 오늘 짜장라면은 진짜장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해물쟁만 짜장먹는 느낌 오 딱 그거 완전 맛있다 짜장먹는 느낌 요망이 하이라이트 먹어보겠습니다 다리는 먹기좋게 다 발라놓고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와 땅크 땅크게 달아 있네 이거 와 살수기 진짜 좋다 살이 그쪽까지 차 있네 음 얘는 살이 진짜 튕글탱글하네 아니 살 진짜 많이 들었다 다리에 아니 면 좀 냉겼으면 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럼 진짜 너무 맛있었겠다 정말? 내장 좀 찍어서 같이 먹어볼까 남은 게다리살은 내장이랑 같이 먹을게요 내장이랑 같이 먹을게요 내장이랑 같이 먹을게요 남은 게다리살은 내장이랑 같이 먹을게요 내장이랑 같이 먹을게요 와 담나닥지네 이게 청년소스거든 잘 먹고 자랐네 부유하게 잘 먹고 자랐네 부유하게 이런걸 딱 녹진하다 이러지 않나 녹진하게 이렇게 소스랑 같이 바로 밥 볶으러 가시죠 고고 계란 고고기 가위바 고기 고기 고춧가루 뜨거우니까 이천장 두시마세요 너무 뜨거운데? 먹지 마세요 왜요? 먹었으니까 먹지 마세요 제가 다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먹었어요? 저도 먹었으면 안 먹었어요 너무 뜨거워 아 미쳤다 너무 맛있어 와 내장이랑 살이 너무 진짜 맛있어 동강무? 와 이 밥에서 내장의 고소함이 장난 아니에요 와 김 김 김 있어요? 김? 아 김 김왕은 덥수 한 번 진짜 맛있게 감사합니다 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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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룽지그룹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아 배가 되시고요 그거 먹을까요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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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춤 너무 맛있다 좋다 너무 잘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안녕